그래도 감독이 선수랑 어정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먹는 게 끝나야 애들이 다 일어나는데 자기가 계속 보니까 선수들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지. 진짜 정확하다. 진짜 예리하시다. 배도 불리고 피곤한데 빨리 쉬어야 되는데. 어머, 그럼 감독님은 어떻게 하십니까? 허재 감독님. 저도 형 다 먹을 때까지 맨날 기다렸어요. 형 삼겹살도 제가 다 걷잖아요. 고기 굽는 기술이. 그때 발전한 거죠, 그때.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안 걷겠냐고. 나는 어렸을 때 열 안 걷겠냐고. 이준희 형님을 위해서. 너는 그래도 이게 좀 좋은 시대 나와서 불판이 되겠지. 나는 돌 주스러 다녔어. 아니, 너로. 저기 뭐 유기하고.